그냥 갑자기 궁금하네. 사람들은 왜 꽃을 이렇게 좋아하노? 병이 있어. 수집병이 있어. 일단 예쁘다 싶으면 왠지 우리 집에 갖다 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. 여자의 마음을 자극하는 것들이. 예쁜 거 집에다가 모아두고 싶은 그런 마음. 그릇 모으는 거랑 비슷한 그런 게 일단 있고요. 너머는 이해가 안 되지. 이해 안 된다. 그런 게 있고. 보면 꽃봉오리에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. 어. 맨날 맨날 커가는 걸 지켜보잖아. 그 자체가 재밌고 감동이야 원래. 여부는 모르겠지만 그렇답니다. 기다렸다가 이렇게 예쁜 거 보는 그런 기분이 있잖아. 모르지? 모르겠다. 모를 줄 알고 있었어. 그렇게 한껏 이렇게 기다렸던 꽃봉오리 같은 게 필 때 그런 감송 같은 게 있습니다. 뭐 남자라고 다 없는 건 아닐 거고 여부는 없겠지만. 그렇다. 그렇답니다. 그런 맛으로 키우는 거죠. 이거 꽃 키기 시작하는 거 예쁘지 않니? 빨간 건 좀 예쁘네. 난 피기 시작하는 이런 꽃이 제일 예쁘다. 피기 시작하는 게 예쁘다고? 응. 클레멘타인. 지금 식물등에 다시 올려놔가지고. 잎에 말발국도 생기고요. 응. 이런 거 피기 시작하는 때 그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. 응. 그런 걸 즐기는 거고. 또 수지병도 있어 사실. 응. 오케이. 오 bijvoorbeeld입니다. 네 ridiculous. 응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